지금 이게 뭐냐면요 결혼식이래요 이게 뉴욕 공립 도서관이거든요 지금이 5시 50분이라서 이제 도서관 마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내려가고 있고 뉴욕 도서관이에요 근데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아 이게 미국인가 사회자도 노란바지야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옆에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한 3명 4명한테 물어봤는데 아 이거 흔한 거냐 미국에서 흔한 거냐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전문화 처음 본데요 아까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갔네 가셨네 너무 신기하다 아 지금 옆에 사연 찍고 있는 붕은 색깔 옷 입은 여자분도 저기 일행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DS라일 써가지고 그냥 사연 치는 거고 아까 여쭤보니까 끝났나? 아 그냥 찍어주면 고맙겠다 그래도 찍고 뭐 메일로 보내주고 하면 보면 여기 하객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도서관에 그냥 책 보러 온 사람이거나 옆에 이게 도서관 바로 뒤로 가면 브라이언트 공원이라고 공원 있거든요 우와 거 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